너 나랑 싸울라구? 너 나랑 싸울라구? 친구대로 안돼 발가락 걸렸어 남간에 걔 카운터는 없다 힐 찍어봐 나이스 키 한툼 쎄지 그니까 난 맞을 줄 알았어 어디갔니? 어 뭐야? 아 이 새끼는 또 뭐야? 왜? 왜요? 배달 저것만 해도 안 죽어? 제발 죽었다 아 이 미친 철거바니 루이스 루이스 나 피가 너무 없어 지금 못봐줘 150이야 이제 오우 쒸 오우 이랭이야 이걸? 루이스 개피 여기로 던져야지 아이 젠다 호잉 내꺼 아이 죽었다 나 카운터는 내가 때릴까봐 카운터 안 쏘는거 봐 잘했어 나도 무서웠어 야 바가지 머리 어디 날라가 일로와 지금 나 관찰하면서 보고 있는데 아무리 많아도 적응이 안돼 1, 2, 3, 가자 유이스 와 안녕 버린다잉? 알아서 잡아라 와 유이스 오 오 오 진짜 개시 인성티라가 다 터졌어 어디 가 이현아 나 나이스 다른 애가 있었어 거기에? 아니 없었어 나 걔 때리고 있었어 걔 궁은 없다 멀리 뛰어놔 버려야지 아 애플 때 개 피웠는데 간다 아 애플 때 개 피웠는데 아 애플 때 개 피우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 애플 때 개 피우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 애플 때 개 피우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맥시만 팔고 찍어볼 테니까 아 안되겠다 역시 지랄 때문이야 이럴 이 조충고 뽕 맛을 못이 깨져버렸어 그 중에서 궁지 궁지하는 거 너무 재밌잖아 아 살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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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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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좀 누가 했는데 왜 터져 미안해 내가 일부러 1을 1을 리 썼도 불구하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썼다 그냥 거의 아니었어 루이스이라도 땋아야겠다는 생각이었어 아 근데 누워도 테이크가 맞아 이게? 아 근데 누워도 테이크가 맞아 이게? 심야말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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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코 없는데? 1러봐비걸 아 나 박지폭풍 한 번만 더 차면 돼 됐다 졌다 죽었지만 졌다 터뜨린다 지효가 도망가자 그럼 내가 루즈비 죽어빼면 되나? 루즈비 죽어빼면 돼 내 영상은 안 봤구나 루즈거인데? 레베카 난간 영상 매우 최근 거였는데 레베카가 난간을 살 줄 모른다는 건 안 봤다는 얘긴데 주권을 다 틀어줘 제대로 몰테인 거 안 몰테인 거 랑가 그래서 멀리 가서 깜딱해야 돼 올라가는 데 말고 있잖아 어... 쟤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? 배달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부웅 아 왜요 저거 아니 아 다가리 좀 길구나 내가 명징력이나 키가 커서 그래 아 루즈비 갔다 나 죽었다 이거 죽을 것 같은데 아마 아... 키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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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살려주려고 궁궐지 썼는데 하아... 트로퍼 잡는다 트로퍼 잡는다 트로퍼 잡는다 트로퍼 찍을 준비 저거 아까 애들 많이 때려도 거잖아 어 개피였어 트로퍼 개피였어 찍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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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피인데? 개피 트로퍼 개피 먹었다 나이스 내 할 일은 여기까지였다 니걸 어그로 잘 끌어줬어 과연 이로는 아 땄어 못 땄다 어 못 땄네? 안죽네 키를 쓰면 죽을까봐 안썼는데 일부러 어허 루즈비 안냥이가 힐구요 뒤에 따라갔다가 힐을 쳐받는거 봐 힐을 범위 진짜 넓어 팔콘 궁까지 쓰길래 아 이거 얘 궁 쓰면 사기꾸나 했는데 아... 뒤에서 누가 긁었어 엘프로드 쉐키인 것 같은데 타워 개 많이 날렸네 이네 아휴 주먹패로 넬프리들 잡을 수 없으니까 제빡치네 진짜 때리려고 하면 나간이로 올라가 버리는데 주먹패라고 니가? 너는 최고의 주먹패야? 아 미친 겁나보야 잘 잘 빼면서 해 좀 빼 그냥 어 도율이 좀 안좋게 보내는데 많이 최고의 주먹패 대장이다 뭐라고? 내가 이 나라 최고의 게임이다 이말이야 이 세기 시간은 누구보다도 가이드 두명 세명? 세명? 몰라 붕터스이니까 힐은 되겠지 다 죽어 다 죽어 게임 터뜨렸다 니켈 개 사기입니다 킹기첸노 아 맞아요 뒷세탁 좀 했다 막판에 도율은 꽤 나고 고통 받았다 이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